피부재생 제대로 하고 있는 몸신이십니다. 이분은 40대인데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색소침착 1 없는 맑은 피부를 갖고 계시고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고 해요.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20대 아니에요? 20대? 제가 알기로 오늘 맨 얼굴로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맨 얼굴라고요? 지금 입술만 살짝...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입술만 살짝 했다고 수줍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저 오늘 또 방송 출연이 처음이시고요. 수줍음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큰 용기를 내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큰 박수와 함께... 우와 대단하다. 인사하고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저는 42세. 내과 신상투석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19년차 간호사 노수진입니다. 제가 42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또래보다 어리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피부에 뭘 하길래 그렇게 어려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큰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제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좀 너무 떨렸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니 왜 20살이 처음에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내기. 새내기 새내기.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이렇게 피부를 보면서도 저도 감탄을 하게 되는 게 모공이 하나도 없어요. 모공이 주름도 없고 지금 멀리서 보셔도 우리 김명주 선생님. 아까 가까이서 혹시 보셨나요? 저도 피부과 의사지만 저렇게 동안 얼굴은 보기 힘든데 그리고 저도 40대인데 비교됩니다. 얼굴형이나 눈코입이 되게 동글동글하셔서 동안 스타일이시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피부가 지금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 혹시 피부과 시술이나 이런 거는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눈가 주름도 하나 없어요. 40이 넘었다가. 사실 제가 좀 실례되는 건 알지만 지금 거리가 조금 멀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화장을 안 하셨나 궁금하겠다고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살짝 가까이에서 조금. 참 나쁜. 근데 레이디제이 씨. 예예. 괜찮으시겠어요? 레이디제이. 바로 옆에 가면 비교가 될 텐데. 오세요 오세요. 아니 나가보세요. 지금 저는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뭐 하니. 가서 비교. 저희도 한번 좀 가보면 안 될까요? 오세요 오세요. 그렇지. 레이디제이도 어디 가면. 선생님 먼저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비교대라고? 근데 여자들은 궁금해요 이런 게. 물개신 작전. 네. 여자들은 정말 집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가보셔 마시고. 구경 났어 지금. 세상에 세상에. 무명이 하는. 그러니까. 얼굴이 광택이 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기같아. 화장 정말 안 하셨네요. 하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만져봤는데. 아니 뭐. 손범만. 뭐 어디. 아니 이제. 촉촉해 어떡하지. 촉촉해 어떡하지. 이거 되게 진귀한 환경인데요. 어머. 어머 선생님. 아기 피부 같아요. 진짜요. 아니 레이디제이 씨랑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레이디제이 씨가 언니. 동생아 동생아 이렇게 막 벗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오. 들어와.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너무 실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야 되겠다.